하하하하하 진짜 인생 힘들다 하나, 둘, 셋 W.Korea 구독자 여러분 저희 군대분이 유튜브를 찍으러 왔습니다 예스 loud Значит 저희 뭐 하면 되죠 오늘? 짐 짐 아 짐 짐 짐 그럼 깍두기를 먼저 정하죠 재범이 형 깍두기 가고 자 그러면 재범이 형 가져갈 팀 가게 갈게 지는 팀이 가져갈래? 지낸 팀이 가져가야지 공간이에요? 자, 자, 할게요. 한이 형이 있다, 발. 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바이바이. 한정지 거, 자, 발. 오케이. 어, 가져가라. 가져가라. 보자겠어요? 아, 어쩔 수 없죠. 형, 가자! 저 혼자 갈게요. 하나, 둘, 셋! 한 칸 갈게요,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없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이거 뭔가요? 휴대폰! 휴대폰 사진첩에서 최근 찍은 셀카 보여주기. 본인의 그 프라이베시, 알았어, 보여줄게. 예쁜 걸로 찍어. 나 최근 거 이건데? 아, 나 진짜 최근이야. 미셀카. 미셀카. 혹시 던진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 문제는. 마크는 던졌습니다. 4. 그만 걸리면 되겠어. 음악방송 엔딩포즈 5층. 하드캐리 해, 팜! 음악방송 엔딩포즈 5층. 역시 잘해, 영원.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앞으로 집에 갈게요. 다시 할 거야? 잠깐만. 아! 어, 똑같아. 멀찌강경 3. 아, 뭐죠? 영재아, 난 이제 오빠가 된 거죠? 오, 노오? 예스? 노오? 아, 영재 잡혔잖아. 아, 영재아 잡았잖아. 우리가 잡은 거지. 형이. 너 빠져야 돼. 아, 노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깍뚜기 던져볼게. 깍뚜기 던져봐. 깍뚜기 던져봐. 깍뚜기. 오, 아이셔 동시에 다섯 개 먹기. 아이셔 뭐야? 어, 신데. 아이셔 씨 뭐야? 아이셔 엄청 셔. 생각만 해도 입에 신고해. 와, 나 지금 침고해. 아이셔 브랜드인 거지? 브랜드야. 어, 브랜드야. 잠시만요. 사러 가는 거예요? 아이셔 찾아요? 네. 여기 있던데? 그리고 입에 넣어버려. 그리고 입에 넣어버려. 전화 하나 먹어도 돼요? 하나, 둘. 그리고 정확히 다섯 개. 넷. 다섯 개. 별로 안 쉴 거 같은데. 어때요? 세럼 씨? 할 만해요? 배밤 씨 투. 어, 괜찮네. 폴랄러이드 사진 찍기. 팬분들에게 이벤트로 전달 예정입니다. 아, 뭐야. 나 또 잡혔어. 이거 잡히면 안 되는 거구나. 주황색. 아, 이. 주황색은 뭔가요? 꼬부기와 흡사이십니다. 꼬부기, 정답. 꼬부기. 잘한다. 이즈. 별 다른 건 없고. 되게 큰 걸 주셨네요. 얘들아 정답 맞히면 거기 서 있을 수 있대. 거기 맞히면 빠지는 거야? 어. 셋, 다섯, 여섯, 아! 오, 많이 갔다. 팀 미션. 갓세븐 삼행시. 갓세븐은 세븐 일레븐을! 브룽브룽. 아, 이거 너무 재미없는 거 같아요. 탈락. 그럼 잭슨 형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처음에만 인강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강 한 번 해줘야 돼요. 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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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봐. 와우. 틱톡 스타일 프리스타일 댄스. 제로 찍고. 제로 찍으면 되겠네. 몰라. 어떻게 해? 코카인 해, 코카인 줘. 배틀 거야, 배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하죠. 왜 혼자 웃고 터지고 와. 여덟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 잘 좀 안 해.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참 못했어. 요즘 이는 개인기 보여줄게. 없는데, 진짜로? 없는데? 히터 프리스타일 댄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인생 힘들다. 2. 2. 똑같아. 가장 많이 쓰는 이모티콘 따라하기. 아, 제가 자주 쓰는 선비라고 해야 되나요? 넷이 아니야? 넷이? 넷이, 넷이 표정이다. 초록색깔 옷이 넷이. 너 나한테 자주 보냈어. 형한테 자주 보냈어. 하나, 셋. 웹엠엠이야? 원. 원. 웹엠엠. 잠깐만, 잠깐만. 같은 팀 맞냐? 아니, 우리 다른 팀이 알아. 가슴밴 컴백 관련 TMI 공개하기. 얘가 이미 다 공개있어 얘는 얘 혼자 인스타에서 하고 있어요 저의 여섯 곡 있어요 나야 나야? 다 울린다! 몇 곡이고 트랙리스트랑 1 형제! 이거 어디? 자 재범 아가새에게 보내는 애교 3종 앞에서 보자 앞에서 보자 앞에서 맞아 아 진짜 왜 이러냐 3종 세트 두 번째 아 똑같은 건 하지 마 아 형 두 번째 두 번째 했어 아니 이 시대 자 두 번째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하나 둘 셋 못 보겠다 킹 맞네 다섯 닷세븐 컴백곡 포인트 안무 보여주기 소리가 맞아 자 여기 딱 여기까지 넷 얘들아 노래 안 해줘? 노래 없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이거 바꿀 수 있잖아요 닷세븐에서 이겨야 바꾸는 거예요 닷세븐 닷세븐 힘든데 힘든데 안 바꿔도 되는 거네 해도 돼요 안 바꾸실 거예요? 네 안 바꿀게요 착하네 오케이 뭐야 잽슨 거의 다 왔네? 아니야 아 컴백관련 기대감 높이는 홍보 멘트 또 얘기하자 가슴에 1,2만 파일만에 판백합니다 오랜만에 일곱 명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약속한 대로 약속 지키는 그런 앨범입니다 네 그래서 기대만 해주시고요 노래도 아주 가슴센스러운 그런 노래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렛츠기릿 5월 18일 맞아요? 5월 23일 5월 23일 5월 23일 5월 2일 뱀엠의 생일이요 그리고 뱀엠 어머니의 생일이요 우리 이기겠다 멤버에게 딱반맞기 진짜? 누구한테 딱반맞을 해? 하나 둘 에잇 에잇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지금의 뭐냐 우리 어디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세르ova 제로톤 노래를 꼭 다 줘야 돼 하나 둘 출발 그만하라고 오늘 out 좋아요 컴백ические 진짜 오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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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스카이 오에오 아오 오에오 오에오 어엘 스카이 스카이 ہو 가수가 황 진짜 하나도 안 받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미니 오케이 카메라 아이컨택 10초 크게 바라봐줘 그리워 재범이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대사 답은 정해져있지 네? 없어요 유미의 셔프 안 봤어? 아 봤는데 나 약사 대사가 기억이 안 나 약사고 뭐야? 야차 약사 들었어? 약사 지금 넷플릭스에서 약사라는 어? 안녕하세요 김유미 대리님 맞으시죠? 여기서 안 돼 우리 그냥 얘 그냥 말해줘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할게요 이런거 하죠 우리가 중간에서 얘를 보내주는 거야 얘 빠지고 우리 6명이서 아 좋아 좋아 편집할 수 있어요? 뭐하고 싶은 거야? 잠깐만요 그냥 우엠프처럼 움직여 빨려 가는걸 오케이 어grow Voilà 제가 이제 당장 생방을 하러 가야 되가지고 요기 양양에서 멀어서 상황까지 가야 되서 시간보다 저 빨리 보내주세요 영재가 라디오를 가야돼서 사정상 중간에 저희가 보내려고 저희가 길을 모으려고 면보를 갈게요 하나 둘 셋 alsing 우리 팀 한 명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니네 팀 갈게 아니 제보 형 버리는 카드라 이거야? 2, 3, 2, 3, 5 유겸! 나 아웃이야 할 거야 닭상홍? 그래 그냥 가벼고 할까? 어 가위바위보 아 잠깐! 딱 한 번이야 지기 싫어! 안정실 거 같다고!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괜찮아요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질문이 끝날 것 같은데? 도라로이드 사진 찍기 그러니까 왜 뭘 있어? 휴대폰 사진첩에서 가장 관심이 오게 해주는 멤버 사진을 보여주고 진영이 형! 아니 이거! 이거 사진 아니야 그래서 수신해요 있는데 못 보여주겠어요 있어 있어 택수 형 오늘 핸드폰 많이 털었냐? 마크 어 진영이 진영이 없고 간다 같이 가 마크 형 귀염뽀짝 버리띠 쓰기 그 다음 누구야? 나야? 그 다음 나중에 직접 팀으로 가서? 아니지 안 받아 그럼 나 아니야? 아이씨 부모님께 영상 편지 쓰기 서리카 어 잘 땡마마 아니 너 탐내 통관유 나 탐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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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나야 이게 이제 진짜 나야 이제 진짜 나야 어 깜짝이야 뭐 1 2 잭슨이 잭슨 가가분해 왜? 아니야 닥 Renee 알아 여기야 여기야? 까聰중에 어 CO 코카인! 코카인! 코코카인! 코코카인! 편집해주세요. 아니요. 2. 독 필터 영상 찍기. 필터 영상? 오! 아니, 얘! 오, 욕! 멸치가 안겨쓰기. 나, 나, 나. 아, 오케이. 갈게요. 아, 이. 백색처럼 알려줘! 크리스탈 춤추기. 호그.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어, 그래. 그런 거. 베르툴. 나가? 아냐, 찍세요. 야, 던져야지. 내려놓는 게 어딨어. 던주세요! 카메라, 아이컨택 10초 긁어주세요. 이번엔 좀 다른 스타일로 해볼게요. 섹시. 섹시한 스타일로 해볼게요. 3, 2, 1. 2, 6. 이거 MC 나올까? 그냥 해야지. 2. 부모님께 영상 편지 쓰기. 동네 아버지.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얘들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랑스러운 아들 대표. 조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TV 나오시고요. TV 나오세요. 어! 오케이. 헐. 1, 2, 3, 4, 5, 6. 너무 되게 질문하는 거였어. 질문 드릴게요. 아, 맞다. 너무 늦었네요. 차는 거의 다 깠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자랑할 만한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한 대답을? 난 알아. 가스 Store Man으로 데뷔하는 건? наверноеga 가는 수고하셨습니다 야 인생 한방이야 1 3 4 5 6 1번 제이비 고양이로 살기 2번 뱀뱀 고양이로 살기 3번 마크 강아지로 살기 4번 영재 강아지로 살기 오 나 이거 봤어 뱀뱀 고양이로 살기 왜냐면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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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왠지 고양이한테도 시계 줄 것 같은데 뭔가 까르띠에 2분 해줄 것 같은데 아니야 뱀뱀 질문 맞췄으니까 거기 서 있을 수 있어 알겠어 사진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찍은 멤버 사진 보여주기 아니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너 왜 자꾸 거기 서 있어 여기 아니야? 아니 금방 던졌어 셀카? 검은색 블랙박스 하는 거죠? 단체 미션 작가님이 이미 포기했어요 휴대폰 사진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찍은 멤버 사진 보여주기 상대 관련 기대감 높이는 홍보 멘트하기 우리 얘기할 거에요 다 얘기했는데요? 아니 얘기하라고요? 아니 죽지 말고 얘기를 해줘야지 대구대? 어 그럼 현장에서 봐요 V Vermaster 잠깐만 잠시만요 혹시 저기 Captain 한 팀한테 뭐 없나요? 네. 저희 갓세븐이 모여서 이렇게 게임이라는 걸 되게 오랜만에 해봤잖아요.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W코리아 고생 여러분 저희 즐거운 모습 오랜만에 하나씩 모여서 보여드렸으니 재밌게 봐주시고 편집점님 페이징 하세요. 마지막 페이징 점 우리의 유용한 점 왔어요. 마지막 인사드리고 왔어요.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